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29에서 33페이지까지 통화스압, 국제통화기금, 규제 샌드박스, 예비타당성조사, 메카시즘, 글래스스티걸법, 그램 리치 블라일리법, 포퓰리즘, 트리플 위칭데이, 기업 인수 목적회사, 그린본드, 그림자금융, 불황형 흑자,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금산분리, 금융안정지수, 리디노미네이션. 이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통화를 교환한다는 의미이다. 교환한다니까 이거 수압이겠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통화수압이에요. 답이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며 외환을 충분히 확보해서 환율의 급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통화수압입니다. 두 번째,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미국 워싱턴의 본부를 두고 1945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국제통화 문제에 관한 협력, 국제무역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균형적 성장, 외환의 안정촉진, 다자간결제제도 확립,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근역 완화 등으로 되어 있다. 좋은 건 다 적어놨네요. 그렇죠? 이에 따라 회원국의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 관련 감시활동,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특별일치권의 창출과 운영관리, 저소득급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가입되었다. 길게 적어놨지만,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가 IMF예요. 국제통화기금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이다.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아이디어가 법령이나 규제로 사장되지 않게 하려는 제도이다. 자, 답이 뭐냐면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예요. 규제 샌드박스요.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정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놓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새로운 상품에는 일정 좀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규제 샌드박스요. 자, 그 다음에 사회 간접자본,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 자, 이것은 검토한다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간접자본이라던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데 검토하는 거죠.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사업성을 그래서 판단하는 절차예요. 자, 밑줄. 검토해서 사업성을 판단해 어느 경우에 있을 때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경우.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선심성 산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 1999년에 도입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충 했다고 해서 욕먹는 그런 국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다음에 넘기시고. 자, 30페이지. 1950년대부터 54년에 미국 전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을 말하며 근거 없이 무분별한 주장이나 고발을 비판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주장이나 고발을 비판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는 거예요. 50년 2월 미국 위스콘신주 상원의원 메카시가 발행한 내용 중 미국 국무성 안에는 205명의 공산주의가 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빨갱이가 있다. 뭐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의 공산주의 색출 열풍이 불었던 것에 기인하는데 이게 메카시즘이죠. 메카시가 한 말이니까.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1933년에 제정된 법령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자, 밑줄 보세요. 요건 중요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도록 하는 항목이다. 자, 요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 우리나라는 이런 구별이 좀 이렇게 좀 희박한데 미국에서는 이 은행을 두 개를 구별을 해가지고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은행이고요. 투자은행은 어떤 은행이냐면 그야말로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그런 투자하고 아니면은 기업 공개라고 해가지고 상장시켜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은행 이 두 개를 엄격하게 분리해 놨어요. 언제? 이 법령. 지금 우리가 보려는 이 법령에서 글래스 스티컬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요게 그러니까 요게 자, 계속 읽어볼게요. 대공황 시기에 제정된 이 법은 당시 카터 글래스 상원의원과 헨리 스티컬 하원의원 이름을 따가지고 글래스 스티컬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금을 받아가지고 투자까지 이 은행들이 한다면 그러면 금융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 그런데 요 다음에 적힌 게 제가 굉장히 길게 적어놨어요. 근데 길게 적어놨는데 주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뭐 여기 적어놨지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 내용은 밑줄 그으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글래스 스티컬법에서 금지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조항을 폐지해버린 거야. 그러면 상업은행도 투자은행처럼 예금 받은 돈으로 어디에다 투자할 수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언제 했어요, 이거? 99년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래가지고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단초가 됐다고 이 목록이 그램 리치 블라일리 법입니다. 요 법에 의해서 요 글래스 스티컬법에서 제정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거를 여기서 폐지시켜가지고 이렇게 금융질서가 문란해졌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온 적이 있었죠. 2000년대 후반에 그거의 단초가 됐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이건 기니까 읽으면 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포인트는 요걸 폐지한 거예요. 폐지. 됐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 인기 영합증이 요거는 쉽다. 요거는 포필리즘이죠. 포필리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등 세계의 파생상품 시장에 만기일에 동시에 겹치는 날을 말하는데 이거를 여기 나왔네요. 트리플 위칭 데이라고 합니다. 트리플 위칭 데이 369 12월에 두 번째 목요일에 요런게 발생하더라. 트리플 위칭 데이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주식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적은 어떤 생산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수합병하는 게 목표인 그런 회사래요.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에 따른 자본이득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일종의 특수목적회사를 뭐라 그러냐면 기업인수목적회사다. 기업인수목적회사다. 요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이것은 발행대금을 기후 및 환경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행되는 특수목적환경이다. 기후하고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린입니다. 그린 환경은 그린이죠. 그죠? 그래서 그린본드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MMF 채권형 혼합품 폰드 등 RP거래 유동화 기구 등과 같이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에 건전성 규제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는 이 앞에 잡다한 거 이거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행 시스템 밖에서 밑줄을 보세요.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은행의 기능을 수행해요. 은행과 비슷한 중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보호를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 금융의 포인트는 은행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은행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관 또는 활동을 이루는 용어이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의 전통적인 자금 중개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금융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신용 배분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있어요. 순기능도 있지만 그러나 글로벌 금융의 과정에서 느슨한 규제 하에 과도한 리스크 및 레버리지 축적 은행 시스템과의 직간접적 연계성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 확산시킨 원인 중에 하나다. 자 되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 적어놨지만 그림자 금융은 긍정적인 측면은 은행의 역할을 보조수단으로써 글로벌 유동성을 좀 더 완화시켜줘서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긍정적인 단점이 있지만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결국 거품이 축적이 돼서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 라는 겁니다. 그림자 금융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경기침체기에 수출과 수입이 모두 둔화될 때 수입의 감소폭이 수출의 감소폭보다 클 때 무역수지가 흑자가 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불황형 흑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출과 수입에서 수출이 많으면은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물건을 많이 팔아서 흑자가 나는 게 아니라 수입이 줄어들었어. 너무 지금 가난해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가 없어. 수출도 줄어들었지만 수입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가지고 흑자가 나는 걸 우리가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이것은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정지하는 제도이다. 이게 뭐냐면 일시정지하는 게 서킷브레이커죠. 그죠.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식매매를 일시정지하는 제도이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일종가 대비기금이 8% 이상 15% 이상 급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에 각각 1,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씩 거래를 중단하며 20% 이상 급락하면 3단계가 발동돼 당일창이 종료된다. 이게 서킷브레이커입니다.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코스피 선물과 코스닥 선물 가격이 전일 대비 각각 5%와 6% 이상 급변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정지시키는 거 이거는 사이드카죠. 사이드카 그 다음에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금산분리라 이게 금융이고 이거 산업이죠. 그래서 금융 은행을 산업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다.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금융산업의 특성상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걸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산분리라고 합니다. 금산분리 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융안정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6개 부문 은행 금융시장 대외실물경제 가계기업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금융안정상황을 정상주의 위기단계로 구분한다. 주의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 위기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내는데 이거를 금융안정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화폐단위 변경 화폐개혁을 의미하는데 이게 리디노미네이션이죠. 구매력이 다른 새로운 화폐단위를 만들어 현재의 화폐단위로 표시된 가격 등 일체의 금액을 법정 비율에 따라 법정 비율이 법에서 정한 비율이에요.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화폐단위로 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53년 1차 통화조치에 따라 100원이 1환으로 62년의 2차 통화조치에 따라 10환이 1원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어요. 리디노미네이션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